안녕하세요 진무아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역곡동이 나와 있는데요 역곡역 도보 2분거리에 있는 신축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층 59세대 시공된 현장인데요 오늘은 남양으로 시공된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를 저렴하게 할인분양 중에 있는데요 역곡역 근처에 있는 가장 인기가 많은 현장입니다 현장 바로 옆에 재래시장이 있구요 걸어서 5분거리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19층에 있는 옥상인데요 옥상도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으로 시공된 5호 라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칸은 키 큰 장으로 6칸이나 시공이 되어있구요 전실이 상당히 깊게 시공된 현장입니다 신발장이 굉장히 여유있게 시공이 되어있구요 내부 바닥은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시공된 현장입니다 거실과 주방, 방까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거실의 향은 남양으로 시공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역곡역 도보 2분거리에 있는 신축현장인데요 18층 59세대에 시공된 현장입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혼합되어 있구요 역곡역 초역세권의 신축현장입니다 층고는 2m 40cm 나오고 있구요 거실의 폭은 4m가 나오고 있습니다 4인용 소파 배치하고도 전면에 대형 TV 거치 가능하구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가 기본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남양이라 비율은 상당히 좋구요 해도 굉장히 잘 드는 구조입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이구요 싱크대는 11자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상부 쿡탑으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모두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전면에 아일랜드 식탁도 2m 정도 되구요 여기는 안방인데요 3m 40에 3m 2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있구요 방에서도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가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화장실 인데요 안방 화장실도 깊이감이 있게 시공이 되어있구요 샤워할 수 있는 별도의 샤워부스가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도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있구요 여긴 두번째 방인데요 2m 90에 2m 60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구요 창문의 향은 동남향으로 2개가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 되어있구요 3평 반 정도 되는 다용도실이 시공된 현장입니다 여긴 세번째 방이구요 2m 25에 2m 30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와 옷장 하나 정도 들어가면 딱 맞을 사이즈구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 되어있습니다 뷰는 상당히 좋구요 메인 욕실입니다 조족 벽돌로 샤워 공간이 별도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샤워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있구요 비대는 안방과 함께 우상 옵션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역공역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의 현장인데요 18층 59세대에 시공된 현장입니다 정남향으로 시공 되어있구요 가전을 풀옵션으로 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역공역 근처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현장이구요 역공역 근처에서 쓰리룸 현장을 찾는다면 이 현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입조금은 신용만 좋으시면 5000이면 가능하구요 이자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구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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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